선생님 저 오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혹시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쓸 수 있는 중국어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우 술자리를 가지는군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술자리 표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회중이 여러분. 상황별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로 제가 요즘 바쁜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 이후 자격증 공부에 또 회사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쁘고 힘든 여러분들을 보더니 친구가 한턱 쏘겠다고 하네요. 이때 쓰는 술자리 표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친구가 술을 사준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금쪽 같은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없잖아요. 술을 사준다고 하는 중국어 표현부터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오늘 우리 한 잔 하자 내가 쏠게라는 뜻을 지닌 징힌 워머 흐이 빼바 워징니 라고 합니다. 자 한턱 쏜다는 친구의 말과 함께 술집으로 고고 했어요.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요. 니야 허 비지오? 하시 바이지오? 맥주 마실래? 아니면 바이주 마실래? 하고 선택하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나는 맥주도 아닌 바이주오도 아닌 소주 마실 거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소주 작은 소자를 쓸까? 아니에요. 이거는 연소시키다 하는 그 소자를 넣어서 워야 허쇼酒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친구의 주량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우 주량도 물어봐야 되겠지요. 바로 니 지오량 더 마 너 주량 세니 주량 많니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 오 나 잘 마시는데? 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요. 지오량 바로 뒤에 따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워 지오량 따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 나 잘 못 마셔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요. 따 자리에다가요. 셔라는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워 지오량 셔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꿀팁은요.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주량이 바다와 같다. 아우 끝이 없잖아요. 해서 하이량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너 듣자 하니까 너 말술이라고 하던데 자 한 잔 더 드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틴수워 니 시 하이량 쟤 라이베이라고 말해주시면 된답니다. 선생님 그럼 짠 건배 표현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우 우리 건배라는 표현 너무 중요하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은요. 한자 그대로 깐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사실 하나는요. 사실 깐베이는요. 잔을 비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샷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주량이 약해가지고 원샷을 못한대요. 이럴 때 너는 그냥 너 주량껏 마셔 너 마음대로 마셔 어떻게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량껏 재량껏 마시다라는 뜻을 표현을 지닌 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항상 글에 왔듯이 마지막 구간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따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립시카고 있을게요. 지켜봅니다. 지켜봅니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실력이 쑥쑥 느는 소리가 선생님 귀에 너무 잘 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중국 친구하고 술 마시거나 혹시나 회식 갔을 때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요. 우리 깜빼이라고 크게 외쳐봐요. 자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술자리 회화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 해카스 중국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플 때 도대체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그럼 혜진이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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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